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보는 금세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안목, 시야, 통찰력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안목이나 시야나 통찰력이 절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 분야에 정통하고 좀 제대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서 안목이나 시야나 통찰력을 많이 빌려올 수가 있죠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 같으면 제가 아주 훌륭한 멘토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모두 9차례에 걸쳐가 소개된 안세영 교수의 중국 바로 알기 칼럼은 대단히 뛰어난 칼럼입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또 지켜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쓸 수 없는 그런 칼럼이 9편입니다 이번에 9편 가운데 마지막 편이 미중 패권 전쟁과 한국의 선택 9번째 칼럼이 마지막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안세영 교수 글을 소개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중국과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안세영 교수가 듭니다 첫째는 미국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허황된 군사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을 옛 소련식으로 몰락시킬 수 있다 냉전시대 국민 총생산의 30%가 넘는 돈을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 쏟아붓던 소련은 결국은 경제적인 뒤를 따라오지 못해서 몰락하고 말았다 한국 국방 예산의 한 3배 4배 정도를 투입해야 유지할 수 있는 중국의 6개 한모 정당이 있습니다 한국 모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줄을 막아서 완전히 바다의 고철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 전략이 중국엔 결정적 아킬레스건이 있기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군비 확장에 퍼붓는 막대한 달러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 그리고 6,210억 달러의 무역적자 중국이 거두되는 수익이죠 2018년을 감수하면 중국 물건을 사주는 미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다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간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참 중국을 후려치고 있다 경제력으로 그냥 넘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한 방법이다 이 방법 역시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관세, 환율, 기술 전쟁에서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철수 명령까지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패턴을 보면 아무리 기대 수익이 높아도 정치 리스크가 큰 나라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미 차이나 리스크가 임계점을 넘어서 애플, 구글, 인테리어 같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세 번째 여부 들어보시죠 중국 중 덩치만 커진다고 백건 국가가 되는 게 아니다 조지프, 나이브가 지자치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 즉 보편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조지프, 나이가 미국의 세계는 끝났는가? 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대형제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자유 같은 지금 중국이 내세운 것은 위대한 중화사상입니다 이건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자국 우월주의에 불과하다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항상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세계 질서에서 우두머리가 되려면 따르는 무리, 즉 동맹국이 있어야 된다 미국은 70여 개의 동맹국을 갖고 있다 끊임없는 영토팽창욕으로 국경을 접한 14개 국가와 모두 영토분쟁을 하는 중국에 동맹국은 딱 두 나라다 파키스탄과 북한이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동맹국이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이 너무 일찍 칼을 빼들었다 미국이 1870년대 경제적으로 영국을 추월하고 70년 정도 흐른 1940년대의 군사패권을 장악했다 그런데 중국은 2050년에 경제군사 두 개의 패권을 한꺼번에 차지하겠다고 한다 독일, 일본, 옛 소련 모두 다 중국처럼 넘어 성급히 군사패권을 도전하다가 자멸했다 안세현 교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선택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상시하게 이야기합니다 중화정부의 그늘 아래 다시 들어갔냐 아니면 한미동민인가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미국이다 우선 국가안보 때문이다 군사몽이 진짜 실현돼서 중국에 미국을 중국 연안에 속한 열도, 일본 포함까지 몰아내면 한국은 중국 해군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 그렇게 될 때는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베이징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대할지는 짐작할 만하다 한미동맹이 억수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중국과의 역사전쟁이다 청천강 이북은 자기 땅이라 생각한 중국은 동북공적으로 고구려를 자국 역사에 편입했다 북한 돌발사태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조중우호협력조약에게 중국군이 설며시 압력강을 넘어와 고토회복을 핑계로 청천강 이북에 주저앉으면 남중국의 짝이 난다 이럴 때 중국을 밀어낼 유일한 힘은 한미동맹이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입 닥치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육사에서 민주화를 하지 않고 선진화에 성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특히 오늘 같은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창조적 인적 자본을 많이 가진 나라가 국제경영에 승리한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세현 교수의 칼럼을 우리가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봤는데 우리의 선택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긴밀히 하고 한국을 더욱더 창조영향이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인이 길이 번영할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서 안 된다 이야기죠 지금처럼 나라 사이즈 키우고 정북주모 키우고 해가지고는 창조영향이 극대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점을 잘 알고 우리가 정말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제게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이들 가운데 제가 매일 하나를 선택해서 저녁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 SAB님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룹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이 좋은 나라를 이렇게 만듭니까 아마 어제 있었던 조국씨의 장관 임명권을 두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선 정말 딱한 일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견고하게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작은 균열에 의해서 붕괴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자주 일어납니다 불의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 성리한 뜻이 보이지만 결국 불의 정의롭지 못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정의가 성리하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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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